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궁금증을 남겨주시고 있고 시중에 떠도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실시간으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블로블로님께서 우리나라는 교차 면역 자체가 강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치명률 자체가 해외 케이스랑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를 남기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해석이 안 되는데.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런 걸 어디서 들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2003년에 사스를 알았던 분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2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친척관계의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사스를 알았던 분들 중에서 완치가 되었던 분들이 19년이나 2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위중증으로 빠지거나 사망으로 빠지는 것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교차 면역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19 감기에 걸렸던 분들이 있으면 코로나19 감기가 아니라 20세기 유행한 코로나 감기에 걸렸던 분들이 있으면 코로나 감기에 걸렸던 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일부 면역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흔히 교차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언급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면역을 가졌다는 걸 입증할 만한 연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불로불로님께서는 질문을 조금 더 정교하게 보내주셔야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셨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백신 성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따지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이디 전경수님께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안에 독극물 있다. 그리고 이종원님께서는 그래핀옥사이드, 기생충 성분이 들어가 있고 지질 및 캡시드, 수많은 금속이 백신 안에 들어가 있다. 저희 유튜브 보시면 댓글로 이분이 이렇게 다르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신 성분이 안 알려져 있다. 그 백신 성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댓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 의사분들이 자꾸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그런 얘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하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저를 소개하는 한 일단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백신 센터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 자료인데요. 이것은 국내에서 정부 자금하고 지자체 자금이 한 4천억 정도 투입이 되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한 곳. 그다음에 전남 화순 지역의 한 곳. 이렇게 해서 백신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요한 결정들을 다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인 송만기 박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어떤 분 우리나라 백신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 백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사회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12월 28일 날, 작년 12월 28일 날 이 이사회를 갔더니만은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은 우리 이사분들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볼까? 저는 생각조사 못했죠. 그러는데 우리 방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송 얘기를. 몇 분은 매일 시청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방송과 달리 굉장히 깊은 과학 이런 걸 말씀을 하고 있다면서 저한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전문가 방송을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틀린 것도 오나 많고 이래서. 자화 자체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틀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건 틀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오늘 두 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 개가 백신 성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백신 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이 되는데 그러면 자연 감염하고 회복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소위 아나키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백신 접종하냐 이 얘기하는데 이 둘 다 틀렸다는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백신 성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구글 서치인데요. 구글에서 백신 인그래디언트를 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백신 인그래디언트를 쳐보세요. 백신 인그래디언트라고 하는 걸 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화면을 그냥 캡처해온 건데요. 이 화면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 화면입니다. What is the full list of COVID-19 백신 인그래디언트? 백신 코로나19 백신의 성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료화해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미 FDA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화이자, 다른 하나가 모더나, 다른 하나가 얀센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분이 다 있습니다. 성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성분들은 지질이거나 화장품에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여기에 독극물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 여기 있죠. 모더나 백신 성분. 모더나 백신이 있습니다. 메신저뉴클레익애씨드라고 해서 mRNA 성분에 다른 지질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제일 밑에 보면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CDC 웹사이트라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들어가면 더 확실한 정보 얻을 수 있다. 미 FDA에 들어가면 더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 하나를 사더라도 그 연구 안에 설명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것을 정보, 인렛이라고 합니다. 인렛. 인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 FDA가 허가가 난 모든 자료는 인렛 형태로 FDA 파일 형태로 구글 서치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니, 백신 성분이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 있는데. 그런데 교수님, 실시간으로 이동석님께서 아니, 백신 자체가 긴급 승인이 난 거잖아요. 어차피 전문가나 민간인도 모두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외국에서 쓰니까 우리도 써야지 하고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긴급 승인이 난 게 아니에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정식 승인이 난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그리고 긴급 승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승인된 약은 그것이 긴급 승인이냐 아니냐. 긴급 승인 여부가 아니라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분은 다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일반 분들이 백신 성분이 모른다고 하는 게 일반 분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들이, 모르는 전문가들이 먼저 그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백신 성분이 어디에 안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성분이 다 알려져 있다고. 두 번째, 아까 백신 접종해도 돌파 감염 생긴다는데 그러면 백신이 왜 필요하냐. 이거 그래서 말하자면 자연 감염 회복, 즉 안아키 시기도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 한 번 볼까요? 첫 번째, 매일 위 중증자의 80에서 84%가 60대 이상이고요. 매일 사망자의 90에서 95%가 60대 이상입니다. 또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0대 이상 치명률이 14% 정도 되는데요. 감염이 될 경우에 100명 중에 14명이 사망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사망자의 50%가 80대 이상이에요.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자료 한 번 볼까요? 이게 감염을 막아주는 것은 항체 면역입니다. 감염을 막아주는 것은. 위 중증을 막아주는 것은 세포성 면역이지만 감염을 막아주는 것은 항체성 면역이에요. 항체성 면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백신, 1차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겨요. 2차 접종을 하면 항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는데 이 점선 이상이 되어야 감염을 막아준다는 거죠. 이 점선 이상이 되어야. 그래서 두 번째 접종을 하기 전까지는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접종을 하더라도 감염을 막아주는 것은 일정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항체가 기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3차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다시 높아집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더 높아져요.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점선, 빨간 점선 위쪽으로 되면서 감염을 막아주는 거예요. 위 중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체 면역이 감염을 막아주는 겁니다. 백신 전체적으로는 위 중증을 막아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백신과 자연 감염 회복 있는데요. 면역의 크기는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볼 때 면역의 크기를 백신을 10으로 하면 10으로 하면 자연 감염 회복은 이의합니다. 이거는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이의합니다. 왜 이의하냐 하면 자연 감염 회복은 통상적으로는 1회에 해당하는 거고 백신은 보통 2회 접종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감염의 초기, 감염에서 접종을 한 초기에는 감염을 막아준다니까요. 백신은 감염을 막아줘요.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막아준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항체가 줄어들면 못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자연 감염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감염의 초기에도 막아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감염 한 번 볼까요? 항체가가 떨어진 재감염 상황에서 백신은 재감염을 막지를 못해요. 재감염을 못 막는다니까요. 재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키식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재감염이 된다니까요. 재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재감염이 돼요. 왜냐하면 항체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감염이 된다니까요. 그러는데 위중증 방지 한 번 볼까요? 백신은 2차, 3차를 막기 때문에 위중증을 방지한다니까요. 그러는데 아라키식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몇 번 감염이 되느냐에 따라서 면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성 볼까요? 백신은 안전해요. 아까 왜 그랬죠? 80대 이상인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100명 감염되면 14명 이상 사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접종을 하면 14명이 죽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만 보더라도 백신과 자연감염 회복은 비교가 안 될 정도라니까요. 또 하나는 중국 백신인 시노팜이나 시노백은 자연감염 회복과 가까울 수 있는 전체 바이러스로 되어 있는 백신이에요.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전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는 필수 접종이 많은데요. 그중에 소아마비 백신, 소아마비, 뇌염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염이 돼서 회복되는 게 좋다고 하면 필수 접종 백신이 왜 존재하겠어요? 소아마비, 뇌염 같은 접종을 왜 하겠냐니까요. 감염이 돼서 회복되면 되지. 그러니까 백신이 돌파 감염이 되니까 백신이 무용지물이고 자연감염이었다. 이거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전부 틀린 얘기예요.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일부 잘못된, 특히 의사들이 만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조목조목 꼭꼭 씹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